사육 과정부터 도축, 가공까지 어느 하나 소홀한 것이 없는 제주 흑돼지. 까다로운 과정이 흑돼지의 맛을 지키는 숨은 비결이 아닐까요? 드디어 흑돼지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 일보 직전! 지금부터 군침 도는 맛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제주 흑돼지는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다? 아니죠! 물 건너온 귀하신 몸을 만나기 위해 수소문에 찾아간 경상북도의 한 식당! 주인장이 제주도까지 날아가 직접 공수해 온다는데요. 덕분에 가격도 잡고 고기의 신선함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흑돼지에 꽉 차있는 영양을 알고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흑돼지에 포함된 다가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축적을 막는 역할을! 또 풍부한 칼륨과 미네랄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맛도 건강도 으뜸인 제주 흑돼지! 이제 제주도 흑돼지를 제주도에서 먹는 그래로 육지에서도 맛볼 수 있고요. 직접 공수해 오기 때문에 유통마저를 줄이고 저렴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제주 흑돼지로 푸짐하게 차린 건강한 식탁! 누린누릇 구운 흑돼지의 맛은 과연? 먹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는 이 맛! 손님들 젓가락이 멈출 틈이 없습니다. 제주의 명물! 쫄깃쫄깃한 제주 흑돼지! 지친 여름날 입맛 제대로 돋우고 싶다면 제주 흑돼지로 맛있고 건강한 밥상 즐겨보세요!